그리고 최근엔 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님이 되셨어요 30년 넘게 문화예술계랑 방송계를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인터뷰 중인 이곳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이곳은 제가 그야말로 43년 전에 예술 미개인으로 문맹인으로 여기 왔다가 이곳에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배워서 이제는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향유권을 가질 수 있는 문화재단 이사장까지도 가미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그 서울문화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신가요? 그야말로 서울시민의 천만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서울시민의 문화향유권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문화향유권이고 또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넘어서서 서울의 문화예술은 글로벌 지구의 문화예술이다 우리 문화가 그들의 문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좋은 시기에 취임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정말 배우님은 교수, 사진작가, 재단 이사장 등 다양한 역할을 하셨지만 어쨌든 배우 박상원의 연기가 본업이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정말 특별한 연극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작년에 제가 예술의 전당 자유소국장에서 연기 인생 42년 만에 모노드라마를 했었죠 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공연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래서 거리두기도 하고 이래서 많은 관객들을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앵컬 공연으로 이번에 세종문화예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죠 1인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굉장히 괴롭고 무서운 작업이죠 항상 저는 연기를 배울 때 저의 연기가 상대방에게 저의 액션이 상대방에게 리액션이 되고 액션과 리액션, 리액션의 액션, 액션의 리액션 이런 식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 연기의 기본 패턴인데 그냥 오로지 관객하고 이렇게 관객의 눈빛, 저의 연기 또 저의 연기, 관객의 반응 그래서 굉장히 고난스럽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런데 또 해보니까 또 커다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한 작업인 것 같아요 100분 이상의 시간을 혼자서 이끌어가면서 정말 관객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나 자신에게 또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또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요 무대 위에서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버려진 무대 위에서 외롭게 관객들에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항상 배우는 관객들과의 눈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기다가도 써놨는데 팔각 UFC의 팔각 옥타곤, 팔각 철망안의 관객과 저와 사투다 그러려다 보니까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관객이라는 입장은 저는 표를 사서 그날 저녁 와서 보는 것일 뿐이고 저는 그날 오는 관객들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저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몇백 명의 관객들과 단 한 명의 배우가 싸울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여건만은 아니다 싸울만 하다 그런 생각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연기랑 좀 다른 형태의 연기인데 그 배우 박상원님에게는 그동안의 어떤 연기 인생에 있어서 이번 연기가 조금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뭐 저 또한 거의 이제 40여 년 만에 이 작품을 생각을 했던 것이고 딱히 뭐 40주년 기념 연극 이렇게는 붙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40주년 즈음에 제가 선택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제 연기가 관객에게는 물론이지만 연기를 선택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조차까지도 뭔가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부터 이런 연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박연한 꿈이었을 겁니다 아마 연기자에게 모노드라마는 아마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 꿈 아닐까 이 작품 전반적으로 모든 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주제는 꿈입니다 우리의 꿈 그것이 코로나 종식일 수도 있고 가족의 건강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그러한 희망을 맞이하자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인데 아마 모든 연기자들에게 모노드라마는 꿈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제 대본에도 제일 뒤에 보면 나의 하루는 기적이다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적이고 누군가는 무대에 쓰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연습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공연하고 싶어하는 것을 어려운 과정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저는 지금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동안 정말 다양한 역할 또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지금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앞으로 배우 박상원에게 최종 꿈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정말 욕심인데요 최근에 우리 이순재 선배님께서 오래된 연기 경력에도 불구하고 3시간짜리의 리오왕이라는 어려운 작품들 무대 위에서 연기해내는 모습은 우리 후배들에게는 저 멀리 안개 속에 쌓여있는 등대처럼 빛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갈 방향성을 저도 저 선배님들한테 그런 빛을 제공받았던 것처럼 저도 제 후배들이나 연기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확신의 강력한 등대 같은 빛을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험한 바다 속에서도 무사히 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간을 마련해내는 것이 또 저의 임무이기도 하겠죠 정말 많은 후배들이 되게 존경하고 본받을 좀 안을 것 같은데 우리 후배들한테 내가 선배로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거는 좀 조언해주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요즘 제가 학교를 한 23년 정도 강의를 나갔는데 한결같이 저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기는 이렇게 연기라는 공간 예술이라는 언저리에서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마치 키 크듯이 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배우 이전에 사실은 우리는 생활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우 이전에 좀 인간의 모습 그런 것을 굳이 조금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런 프로덕션에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그냥 가서 누구 치워라 후배가 치우고 선배 이게 아니라 그냥 치우면 되는 것이고 힘든 것들은 내가 좀 솔선수범하고 좀 화될 거 있으면 삭히고 이렇게 해서 좀 즐거운 기운이 돌 수 있는 밝은 기운이 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결국 그게 통칭하면 배우 이전에 인간이 되자 그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후배들 가슴에 딱 와닿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배우님한테 사람 박상원은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되고 싶은지 제가 43년 전에 조금 전에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본 것이 배우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배우 이전에 인간이 되라라고 좀 배웠어요 여전히 그냥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기 잘하는 배우보단 그냥 좋은 배우 모두가 탐내는 모두가 저 배우하고는 그냥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정도의 배경이면 연기는 그냥 또 잘 해낼 수 있다 잘 해낼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 가지고 있죠 아마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배우 좋은 사람으로 많이 각인되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님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정말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는 갈 거고요 2020년도는 여러분들 간에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기분 좋은 희망의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배우 박상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